강남구는 26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재난대응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를 실현하고자 구는 2016년 다양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직원과 유관기관에 표창과 감사장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와 기관의 임무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열려 재난대응 역할에 대해 익혔습니다. 구는 2017년에도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